울산에 이리 좋은 데가 있다 어? 잡았나? 잡았나? 응 하하 고자스꺼 예쁘다 도망가지마 촬영 좀 하게 도망만 가면 촬영 계속 되는데 어? 한 마리 잡은 것 같다 울산도 복개천이 잘되어 있어가지고 울산 대공원 밑에 복개천이 있어 오전에 개천을 갖다 이렇게 잘 해가지고 아직 그래도 안 도망갔다 아직 안 도망갔다 고기 또 잡아 봐라 안 잡고 왜 자꾸 가니 고기 잡아 봐라 안 잡고 왜 잡고 가니 고기 다섯시면 고막이쮸 아니 ㅅㅇ!! ㅅㅇㅇ 사람을 많이 봐봐 사람 무서워하지 않네 그래 사람 무서워하지 않네 그죠? 우리 꼬마 친구도 촬영하네 꼬마 촬영하고 가야 돼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